시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지지 집회 그리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현장 다녀왔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저 장면은 지난 주말 홍대역 앞 집회 모습입니다. 학생 청년이 학교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네요. 홍콩의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간부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인들과 함께 경험한 경험을 겪고 있는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이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반대적으로 대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불편한 것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아무도 불편한 것입니다. 네 저 깃발을 든 사람은 한국군입니다. 한국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지하면서 이분들이 좀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가하는 데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방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나와서 연대를 직접적으로 해야... 집회 전날 아까 말씀드린 첫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또 저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피스 앤 러브! 피스 앤 러브! 피스 앤 러브! 오늘 웃는 이유는 종직.. 이런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국심 표시하려고 왔습니다. 입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다고. 경찰들이 오늘 저쪽에서 모이려고 하셨던 거 이쪽으로 옮기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잘 닮았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유학생 측 현수막을 보면 홍콩 시위대를 폭돌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현장的人 홍대에서도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충격적이고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해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터널이죠 우리의 민주화의 과정도 떠올라서 낯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80년대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가 겪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실탄발사 사상자 좀 강압적인 제압이 나오고 있어서 해법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중국 당국의 전향 홍콩에 대한 화해의 손길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 번 강곡히 당부를 드려봅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보는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 밤의 시사투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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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